안녕하세요 아케이드 비디오 워크샵의 강승훈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뮤직비디오, 광고, 그리고 영화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상물들을 제작을 해온 감독이고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아케이드 비디오 워크샵이라는 영상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1000명 정도의 영상 수강생분들을 영상 교육을 해온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영상 수업을 하면서 너무 영상 수업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빡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제가 사담을 좀 곁들이는 편이거든요 사담을 제 신변잡기스러운 이야기들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영상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관련된 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제가 해놓고도 좀 이거는 괜찮은데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좀 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제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사담이라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길라잡이 이정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만들었었던 이력은 하단 상세페이지에 제 사이트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수학생 분들이라든지 졸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영상 어깨의 단가가 너무 많이 파괴가 됐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2년 전까지 광고랑 뮤직비디오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실 먹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영상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벌고 있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업계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영화고 광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웹 컨텐츠 스케치필름 이런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업계는 얼마나 저렴하게 하길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 같은 거는 뭐 15에서 3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리고 돌잔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웨딩이랑 15에서 20만원 정도씩 받는다 5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가 좀 형성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되게 저렴한 SLR 렌탈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카메라 그럴싸한 거 빌리고 줌 렌즈 몇 개 빌리고 그리고 삼각대 빌리고 그리고 짐벌 이렇게 빌리면은 15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런 것들을 다 빌리고 심지어 지방행사 스케치면은 유류 때까지 포함이 될 텐데 어떻게 그 돈을 받고 찍을 수가 있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마음이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장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예전부터 영상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장비 때라는 게 포함이 돼가지고 영상일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렌탈샵 기준으로 예전에 저는 측정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나는 내 장비 때만 받고 내 인건비는 하나도 측정을 받지 않은 채로 유류 때를 마이너스 까고 지금 가겠다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많이 탓하시죠 클라이언트들이 깎아달라 깎아달라 깎아달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거 영상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클라이언트 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15만원 뭐 30만원 이거에도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미쳤다고 어? 영상하는 사람들 좀 안됐네?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겠는걸? 해가지고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측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치킨게임이라고 하죠 누가 먼저 죽나 약간 이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판국인건데 어떤 분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금액에도 스케치필름을 찍으러 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좀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파격적인 단가를 제시한 이력을 만들어버리고 그 이력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은 포트폴리오가 되질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될 일이에요 내가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의 포트폴리오로 한 뭐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포트폴리오들을 남한테 제시해서 따올 수 있는 일들이 뭔데요? 드라마? TVC? 아유 뭐 뮤직비디오? 절대 못 따옵니다 그 포트폴리오로 따올 수 있는 일은 또 지방행사겠죠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 또 15만원 30만원 이렇게 따오는 게 전부지 않을까요? 제가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을 찍는 분들을 격하시키고 낮게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는 그 정도만 벌어도 충분하고 자기는 지방행사 스케치의 영상을 남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예술적인 금지를 느끼고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6년 동안 천명의 수강생분들이 왔다 갔는데 단 한명도 내 목표는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을 찍는 촬영자예요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어요 진짜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시작을 해요 솔직히 되게 드물겠죠?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은 지금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방행사 스케치 영상 15만원 30만원 받고 지금 붙들려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은 포트폴리오가 되지를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을 했었던 전적이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노출 정도나 조금 다를 줄 압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기능 같은 거 조금 만질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짐벌 가지고 앞뒤로 조금 움직이면서 옆으로 살짝 도는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집투를 조금만 익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상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클라이언트한테도 문제가 생깁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한테 영상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는 기록하는 일만 계속하게 될 거예요 기록하는 일 행사 스케치 뭐 브랜드 스케치 아니면은 뭐 댄스 비디오 라이브 클립 그리고 돌잔치 웨딩 영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찍게 되신다고요 이 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1번 돈이 되질 않는다 돈이 되질 않아요 진짜로 제가 말했었던 이 영상들을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조 자체가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만원이 받아봤자 50만원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상업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카메라 자체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영상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구조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상들에 두 번째 공통점은 창의성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창의력이 기획이 없어요 연출이 없어요 그리고 콘티가 없어요 프리 프로덕션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상들은 기록만 하게 돼요 그런 영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영상 제작자로서 해야 되는 거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 멋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한 영상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창작자로서 존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거 조금 간단한 제주 몇 가지 익혔다고 크몽에 지금 영상 제작자로 이름 올리셔가지고 그 험한 꼴들 보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자기만의 영상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영상 나만의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좀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을 했을 때 만들고 싶었던 영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뮤직비디오 감독을 지망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스케치판 라이브 클리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걸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뮤지션들은 그렇게 단순하고 멍청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이 혹할 만한 그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영상을 제시하고 만들어야지만 순차적으로 일이 들어와요 내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나라는 영상 제작자를 끌어올릴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인디 가수들 앞으로 잘 될 만한 인디 가수들 어떻게든 섭외를 해서 아니면 커버 뮤직비디오라도 찍어가지고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한테도 각인시켜야 되고 타인한테도 각인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맞잖아요 15만원 20만원 그거 해가지고 벌고 다닌다고 해서 내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막히게 돼요 차라리 내 돈 써가지고 좀 더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광고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럴싸한 광고 영상을 그냥 한편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광고를 주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시가 될 수 있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어떤 뭐 매장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영상을 한편 만들어 보세요 내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영상에 근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이 떠들었네요 여기까지 강승원 감독이었고요 다음에 또 제 재미있는 좀 이야기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아 부끄럽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은 앞으로 저희 아케이드 비디오 워크샵에 올라오는 멋진 수강생 영상들이랑 그리고 저의 이제 요런 토크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